10발이 석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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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태호. 네가 나를 뛰어넘어? 어떤 메시지 남길까요? 케이... 그놈은 그냥 킬러라고 낙인을 찍어줘. 알겠습니다. 갑동이는 오직... 한 분이니까. 수술은 잘 됐대요? 찔려서 안 가는 겁니까? 정말 궁금했는데 러시안 룰레 탈 때 말입니다. 무혐의를 겨냥한 겁니까? 정신의 각도를 계산해서 일부러 파편이 머리에 튀도록 의도한 건 아니냐고요. 저도요. 네 놈이... 그 기회를 뺏겨서 얼마나 아깝던지 그날 내가 무혐의를 팡... 싸버릴 초래의 기회였는데... 무혐의를 잘 견뎌낼 겁니다. 에휴... 찡한 놈... 지 목숨이 쉬어로... 갑동이 잡는 데 나와 치고... 헉... 헉... 류태우! 류태우야! 류태우! 류태우! 여기 병원 앞이에요, 차상이 너무 깊어요! 빨리, 빨리 좀 와주세요, 혈액도 같이! 류태우가 어쩐지 이상이 있어야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게... 말하지 마! 류태우야! 너무... 금방 갔잖아요... 이, 이, 이 자유가... 역시... 바, 바, 바지가 안 되는 건가 봐... 나 지, 나 지금mış... 지금... 아우, 시스토죠? 하하.... 하... 아... 천사가 있는 걸 보니 지옥은 아닌가보네. 끝을 봐주소. 너무 고마워요. 등 뒤가 아니라 옆에서.